가축 분유나 공장 폐수를 하천에 그대로 흘려보낸 양심불량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무더기로 걸려들었습니다.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으로 입대는 지역에 위치한 적발업체도 있습니다.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악취 민원이 끓이지 않던 여주의 한 돼지 농장.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드론을 띄워 확인해보니 가축 분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물을 섞어 배출하고 있습니다. 인근의 한 접수농장은 분유 처리 비용이 아까워 밭에 분유를 삶처럼 쌓아두었습니다.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흥의 한 세탁업체. 불법 배출한 하천을 확인해보니 섬유 찌꺼기가 뒤엉켜 갯벌을 망불케 합니다.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가축분열 처리업체와 공장폐수 배출업체,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. 가축분열나 공장폐수 배출시설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 배출,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54곳을 적발했습니다. 특히 적발업체 중 18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 특사경원 적발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. 경기 CTV 최창순입니다.